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7월 28일날 아주 이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델린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성추행 외교관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전환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관 통화에서 성추행 의혹 사건이 거론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뉴질랜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 경위입니다. 7월 25일날 뉴질랜드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2017년 말에 현지인 남성 직원을 채찰이나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법으로서는 한 7년까지 형을 살 수 있는 중형입니다. 이에 앞서서 외교부는 사건 발생이 1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 A씨에 대해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현재 동남아 공간에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리고 외교관 A씨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현지인 남성의 주장은 A씨가 엉덩이를 치고 주요 부위를 만졌다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외교관 A씨는 그런 사실은 일체 없었고 배와 가슴 등을 툭툭 쳤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A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또 송환의 비협조직이라는 그런 현지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정상 간 통화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자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 측은 아주 완강한 태도입니다. 8월 1일 날 피터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방송에까지 출연해서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맨척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외교관 A씨가 선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A씨는 2018년 초에 외교부의 자체 조사 결과 약 1개월의 감봉에 대해서조차도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A씨는 당시 우연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나 강제적인 추행은 아니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외교관에 대해서 외교관 특권을 포기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생각하는 일입니다. 외교적인 결례인 것을 알면서도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통화에서까지 외교관 성추행을 걸어놓은 것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배와 가슴을 툭툭 쳤다 이런 수준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우연한 신체 접촉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총리까지 그리고 부총리까지 나서가지고 해당 외교관을 맨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 성추행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대한 문화에 젖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탈을 범하지 않았는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세워서 처벌할 때 비로소 해외에서도 자국민들이 이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현재하게 낮출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질이 멸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려서 이런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죽음을 택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평판에 손상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공유할 때 아무래도 성추행 사건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성 위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에 너무 간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량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터지면 어떤 경우는 이를 기회로 엄격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이를 뒤이어서 대책이 마련되고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따른다면 이런 유의 사건들을 국내외에서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가 나서고 부총리까지 나설 정도면 우연한 신체 접촉이다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찝찝합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이가 좀 든 성인 남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분발시키는 방법은 우선 국내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서 우리 스스로 규율할 수 있을 때 바깥에서도 자연스럽게 추행 비리사건에 연루되는 오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닷컴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를 경험하면서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언론의 필요성을 느끼고 창간하게 됐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내 소식을 해외에 늘리 알리기 위한 공TV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